이 버켓 느낌의 시트를 채택한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아주 그냥 몸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. 여기다가 놀라운 사실. 따란! 동풍 시트까지 됩니다. 자, 그럼 출발하기에 앞서 시트를 제 몸에 맞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좀 내리고, 여기 좀 올리고.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K3는 이거를 기억을 해준다는 거죠. 준중형인데 말이죠. 승차 후 차량 시동을 걸면 시트가 앞으로 움직이고 시동을 끄고 문을 열면 시트가 뒤로 빠지는 그런 이지 억세스 기능과 메모리 시트 기능 같은 건 사실 준중형에서 보기 힘들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보란듯이 넣어봤습니다.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눈 높이면 마구마구 높아져서 이 다음 차 만들 때 힘들지 않을까요? 뭐,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.